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법이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주의할 점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무언가 내 몸이 치유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실제로도 이 온수목욕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욕조에서 따뜻한 물에 30분간 몸을 담그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질이 좋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면과 당뇨병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욕조에서 하는 따뜻한 목욕이 수면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욕조에서 온수목욕을 하는 것이 수면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목욕은 수면을 개선시켜줄 뿐만 아니라 긴장된 근육과 관절 등을 위안시켜서 관절에 발생하는 통증과 염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뇨병 전단계나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체중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온수욕조목욕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규모로 진행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온수욕조목욕을 1시간 동안 하는 것이 3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하는 것과 칼로리 소모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목욕을 통해서 인체 신진대사율을 높여 칼로리 소모를 활성화시키는 것인데요. 연구원들은 운동과 함께 온수욕조목욕을 같이 한다면 체중 감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온수욕조목욕이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운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체중을 감량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온수로 하는 욕조목욕이 당뇨합병증 중 하나인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02년부터 2015년 동안 40세에서 79세 총 51만 명의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률과 사망률이 현재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신체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온수로 욕조목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인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온수욕조목욕이 혈관 기능과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뇨병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뉴 잉글랜드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온수욕조목욕을 3주 동안 하루 30분씩 한 결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가 감소하였고 수면과 스트레스를 개선해 당뇨병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평균 혈당 수치가 13% 감소하였고 인슐린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의 경우 인슐린의 사용량을 18%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주 하는 역조목욕이 당뇨병 환자의 혈압 조절과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유럽 당뇨병 연구협회 회의에서 일본의 한 전문가의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연구 분석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온수로 하는 역조목욕이 당뇨병을 저절하고 고혈압과 비만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일주일에 4번 이상 온수 역조목욕을 한 그룹이 4번 미만으로 한 그룹보다 2-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인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았으며 제2형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체질량 지수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는 온수로 하는 역조목욕이 당뇨병 환자의 건강과 연관성이 있다며 당뇨병에 대한 치료 옵션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에 도움이 되는 이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욕을 하는 것이 당뇨병에 도움이 될까요? 역조목욕을 하기 전에 물을 충분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 온도는 37도에서 40도 정도로 맞춰주고 물 온도가 높을 때는 목욕시간을 짧게 물 온도가 낮을 때는 목욕시간을 길게 합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수온에 따라 하루 15분에서 30분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에서 나와 바로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 위험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역조목욕을 하는 도중에 현기증이 발생하거나 피부 발적, 구역질,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면 욕조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역조목욕이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신경 손상이 있어 뜨거운 물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역조목욕이 심박수와 혈압에 영향을 주는 효과로 심혈관 문제에 유익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심장 손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목욕요법을 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심장이 건강한 분이라도 30분 이상 온수 역조목욕을 하는 것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30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슐린 주사를 사용하고 있을 때 역조목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온수 역조목욕과 같은 열 요법을 하게 되면 신체가 인슐린을 흡수하는 속도가 증가해 저혈당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슐린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역조목욕 요법을 하기 이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임산부나 저혈압 환자 요로 감염증이 있는 분들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몸에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나을 때까지 역조목욕을 지향하는 것이 좋은데요. 역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박테리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상처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일부 조건에 따라서는 원수 역조목욕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원수로 역조목욕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원수 역조목욕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theresorphins의 현실이 있을 CAS verr